이상균 위원이 지도자 커리어로서는 한국의 무리뉴가 아닌가 나를 진짜 안주한다고! 야! 그래서 준비하는 거 재미없다고! 이 와중에 또 엄청나게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 우리에게만 엄청나게 큰 이슈일 수 있지만 무리뉴 감독이 경질이 됐어요. 내가 볼 때는요, 왜 경질이 됐냐면요. 아니, 슈퍼엘리그 때문에 경질이... 자기가 그냥 자진사퇴할 거예요. 이건 반대! 저는 깜짝 놀란 게 슈퍼리그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날에도 막 계속 슈퍼리그 슈퍼리그 하니까 저도 정신없이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야, 그리고 이거 어쨌든 우리가 썬타임즈 찍어야 되니까 야, 가서 뭐라고 말하지? 막 이렇고 한참 고민하고 막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리뉴 경질! 진짜! 뭐지? 갓자뉴스인가? 그러니까! 저도 살짝 처음에 봤을 때 뭐야 이거 뭐야, 루머야? 장난치나? 그랬는데 진짜 경질이랬어. 그러니까 여기 경질된 거를 또 슈퍼리그랑 연결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뭐 이제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가 뭔가 그런 위약금 이런 거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구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로 감독을 경제시키면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위약금을 줘야 되는 거야. 연봉도 비슷한 감독이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슈퍼리그에 참가하면서 뭔가 자금 지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위약금은 좀 더 많은 거야. 자금 세탁이야? 그러니까 어, 나가, 나가, 나가. 너 이제 필요 없어. 우리 세로운 감독 데려올 거야. 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거의 대부분의 감독이 슈퍼리그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무리뉴 감독도 그랬고 그래서 뭐 선수들 훈련도 안 내보내고 뭔가 보이콧 하는 그런 맞아요.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중단, 중단 이렇게 하니까 레비 회장이랑 대립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야, 그럼 너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겹세고 겹쳐서 슈퍼리그, 무리뉴, 성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니엘 레비 회장이야말로 진정한 돈미세죠. 진짜 돈미세죠. 돈미세거든요.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는데 원래 무리뉴 안티자시죠? 야, 지금 얘기 시작하자마자 여보세요. 축구가 재미없을 뿐인 거야 거기 때 그 업적은 그래서 중대하는 거 재미없다고 업적은 리스펙한다 리스펙 리스펙인데 경기 운영 선수들 선수들 선수를 대하는 스타일이 별로기 때문에 환불 났다 토트넘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토트넘 선수들 안 내보내는 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슈퍼리그 그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야, 그랬다니까 내가 또 무리뉴 어, 다시 들어와야 돼 그리고 이 무리뉴 감독 경질 저는 더 놀랬던 게 네 타이밍이 골때리입니다. 달아봐 주말에 결승전 있죠? 오는 주말에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어요. 물론 큰 대회는 아니에요. 리그컵이라서 큰 대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토트넘으로서는 지난 2008년 이후로 우승컵이 없단 말이죠. 아, 맞아요. 13년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딸 수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또 무리뉴 2년차의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컴을 들어올린다. 이 결승전을 앞두고 감독을 잘라낸다?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거 그쵸, 근데 원래부터 자르려고 계획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던 걸로 보이죠. 그쵸, 맞아. 주말에 했어. 근데 이긴 거야. 근데 막 자르기도 좀 그래요. 우승 감독을 자르기는 뭐 애매하니까 그전에 잘라버린 거죠. 그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니까 왜냐면 계속 원하셨잖아요. 그 원했어요, 원했고 이제 선수들과의 어떤 불화도 너무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독으로서도 구단 레비쿠 단장하고도 회장하고도 계속 대립쓰는 게 기사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맞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노출했고 팬들도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경질되고 난 후에도 아, 잘가라. 그 다음 고생했다. 결과가 잘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행운을 빈다라는 글을 올린 선수도 있고 아, 조용히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선수들이 모두 예측이 가능했던 선수들 손흥민? 올린 선수 올린 선수 케인? 케인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니까 누군가가 그랬죠. 손흥민은 인간적인 관계 케인은 비즈니스적인 관계 케인은 비즈니스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근데 비즈니스만도 못한 관계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것 같다. 네. 근데 그거를 또 저희가 추측이 가능했던 게 인스타그램 SNS를 활용하실 때 무린유 감독도 SNS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스토리 리그래머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로 할 수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소속사에서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선수들이 감독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사진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선수들이 올린 거를 자기 거에 갖고 와서 또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손흥민, 케인 누구누구 올라왔는데 안 올라오는 선수들은 그걸 안 올린 거죠. 그니까. 근데 그걸 또 보여줬다라는 거는 반기를 들었던 선수들? 얘는 내 편이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린유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말 가능한 거죠. 나 봐. 나 이렇게 선수들이랑 관계가 좋았는데 잘렸어.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이럴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는 친구들만 선생님들이 막 예뻐하고 좋은 느낌인지 알아요? 저는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교태님들이 좀 예뻐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무린유는 그런 부류의 선생님이었다. 담임 선생님이었다. 저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나 보네요. 그러니깐요.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을 때 네. 이상윤 위원이 지도자 커리어로서는 한국의 무린유가 아닌가. 야! 나 진짜 안 좋아한다고! 왜 그래! 난 아스날 뱀보영 좋아한다고! 아이고 나 진짜 야 왜 아니 너는 대답이유! 너는 왜 자꾸 김상래. 너 이상하네. 같은 아픔을 네! 아프를 공유한 대답이유! 우리가 무린유 감독이 지금 결승전을 6일인가 앞두고 잘려나가지 않겠습니까? 팀을 결승전 오시는거 아니죠? 팀을 결승전에 올려놓은 감독인데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결승전을 치르지 못하게 하고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 김상땡 기자가 말하는건 맞습니다. 아 근데 살짝 다른건 무인유 감독은 본인이 왜 잘리는지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왜 잘리는지 몰라. 과거 뭐 정식 감독은 아니었지만 정식 감독은 아니었는데요. 몇년도죠? 기억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010년대 중반 아니 중요한건 4강에 올려놓고 아 그니까 저 앞뒤 앞뒤 사정도 좀 설명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니까 아 그니까 제가 성남에서 감독 대행 박주환 감독님이 나가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감독 대행을 했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 팀이었어요. 뭐 강등될 이유가 없었고 분명히 잘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컵대회 컵대회 FA컵 FA컵에서 4강에 올려놨어요. 네네. 미디어대회 가서 아직 입 털었죠. 이런 우리 이런 점수로 나와요. 털었죠. 털었는데 완전히 없는데 전복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아니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고 있는 사진도 찍혔어요. 아니 아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 그거 갔다 와서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저를 못 믿어 했던 거죠. 근데 무조건 우승할 수 있고 또 나를 믿어줬으면 충분할 줄 아니야. 야! 근데 그러고 우승했죠.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겁나 열받아요. 이거 만약에 토트넘이 우승하면 완전 대자베다. 한국판 무리니 근데 근데 또 선수 커리어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인정. 리스펙. 어니감이에요? 여기가 훨씬 있죠.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 체육 선생님하고 그랬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진짜 그때 마음은 나빴지만 여튼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숟가락만 폈어요. 짜증나요. 다 만들어 놓고 숟가락만 폈다고? 아니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부인 아아 숟가락은 언젠거지? 제대로 내가 했잖아요. 반찬하고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진짜 기분 되게 나빴어요. 아 근데 미디어데이에 참가하고 어 이 경기를 지휘하지 못했다는 거는 저는 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근데 진짜 위원님의 삶은 영화만 안 가면 될 거 같아요. 무슨 우여곡절이 이렇게나요? 아니 근데 영화가 애매한 영화죠. 우기님도 한데 웃은 거 웃은 거 이게 진짜 웃은 영화 그냥 제목이 오픈 인생 진짜 이게 골 때린 거예요. 이거는 뭐 말을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말을 들으면서 뒷담화를 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뒤에서 그냥 숙덕숙덕하면 안 되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 레알 회장의 페리스 그 레알 페리스 회장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하튼 기분은 안 좋았는데 뭐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하지만 좀 그런 일들이 순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지금 부단에 지금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잘 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잘 될 일이 있냐고요. 뭐 매운맛 뭐 매운맛 아니 왜냐면 잘 이런 거 없는데? 아니 저기 축구인이면 축구인들이 선배가 후배가 다 잘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요.